여기 옆에 보시면 지금 운동이에요. 마일러스 100도야. 마일러스 100도. 마일러스 100도? 장난 아니다. 근데 이게 다리에 힘이 쭉쭉 들어가는 게 맞죠? 이거 몸에 힘이 빡빡 올라가. 이게 입수랑 어때 입수? 입수하고는 달라. 이게 힘이 근육이 엄청 올라 붙어 지금. 도리가 더 올라. 엉덩이 엄청 올라 붙었어. 엉덩이 엄청 올라 붙었어. 엉덩이 엄청 올라 붙었어. 엉덩이 엄청 올라 붙었어. 저 형 진짜. 열인데? 대박이다. 장난 아닌가 봐. 아니 이게 몸에 힘이 엄청 들어요 지금. 30초 남으셨습니까? 30초 왜 이렇게. 이거 몇 도까지 내려가요? 최대한 마이너스 80도까지. 털도 섰다 지금. 아니야 다리털이에요 다리털. 아니 근데 몸에 근육이 딱 붙어 지금. 끝나셨습니다. 가운 이쪽으로 입으시면 되고요. 오늘 특별히 한 신 하실 순 아니에요? 한 신 하실 순 아니에요? 한 신 하실 순 하시면. 다 입으셨습니까? 네 문 열어드리겠습니다. 뭐야 똑같은데. 야 어떤데 경환아. 여기 맞아. 여기 맞아. 우와 우와.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. 하체 온도가 한. 피부 온도가 한 10도까지 떨어집니다. 야. 형은 항상 겨울에도. 겨울에도 샤워하는 거지? 죄송해요. 겨울에도 샤워하면 나는 마지막에 찬물로 마무리하거든. 감사합니다. 정상 난 찬물로 마무리해. 죄송한데 몇 대 몇 가지 가능한 거야? 이제 신발 벗으시고 안에 들어가시면 금방 이제 체온이 올라옵니다. 본인 체온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? 오 근데 거의 아까 저기 한 150도 넘어갈 때는. 이게 질수가 아까 흐륵 들어온 거 있잖아요. 그 조심해야 돼요. 에이. 와 진짜 잘하고 있어. 얘도 진짜로 인생이 그냥 저 거야. 아니 진짜로 해봐요. 이쪽. 너네가 죽게 안 자라봐서 그래. 뭐라 그럴까 약간 조금. 저 안에. 이거 나 너무 낮은데 나는? 그냥 올려줘야 될 것 같아. 시작하겠습니다. 잠깐만요. 저 바지 좀 내리려고. 잠깐만요. 저 바지 좀 내리려고. 네. 바지 내릴 거예요?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 이제 시작이야 이게 뭐라 그러는지 풍욕이라고 있어요 겨울에 밖에 나와서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춤 전혀 다른데 리액션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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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티 입어야 되겠는데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후 뿌질났어요? 2분 남으셨습니다 와 이런거구나 속은 내리는거 하나가 어마어마하네 남성분들은 많이 내리세요 겨울철에 얼음 깨고 들어간 냉수마찰을 제가 해봤잖아요 주변 환경이 이래서 물이 따뜻한 느낌이라서 이 밑은 얼굴이 터진 것 같은데요? 하하하하 얼굴이 터진 것 같은데요? 선생님 종아리가 아픈데요 종아리가 종아리가 아프죠 선생님? 이 형 얼굴 색깔 이상한데요? 어 있는거야? 하하하하 떨어졌어요 그 정도?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한 번씩 때리는게 이게 때리는거죠 100%가 됐네요 하하하하 이게 여기 들어가면 말이 빨라지는구나 우와 온다 온다 저거 온다 상체는 근데 땀나는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어? 펜티가 얼은 것 같은데요? 펜티가 너무 차가워 펜티가 얼었다는 걸 아까 젖어있었다는 건가요? 어? 지금 열심히 해? 펜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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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하하하하 왜 왜? 하하하하 왜 왜? 하하하하 어? 종아리가 어? 종아리가 너무 아픈 선생님 딴 거 괜찮은데? 하하하하 아 amm